지금 우측이나 들어갔다 한 분이 또 어르신이잖아요?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세요. 이킹이 아닌가요? 이킹이 아닌가요? 대대 위치기입니다. 대대 위치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연속 보는 거 아닌가요? 그냥 그냥 이거는 이킹이도 그냥 일단은 안 비추기 킹입니다. 안 비추기 킹이고 이게 발 비추기거든요? 발 비추? 그냥 이거는 이킹이 아니라 자주 해보시면 돼요. 이킹이 따로 없습니다. 발이 참 쑥 부러지네요. 설명하는 게 또 자기가 내가 배우는 거랑 다 다르니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알고 힘드네요. 안 해보니까 거짓말은 감사합니다.